안녕하세요. 파고다 대표 강사 켈리오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영어 기본 틀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표현, 문법, 어순, 시제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켈리's 올킬 영어 인강에서는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회화, 영작, 문법을요 아주 재미있고 쉽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켈리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미국에 갔다 라고 했었을 때 영어 문장과 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영어로 나와야 될까요? I went to America 라고 했었을 땐 단순 과거를 씀으로써 난 미국에 그냥 갔다. 난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땐 여러분이 뭐뭐한 적이 있다? I have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난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I've been to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야 하는데요. 내가 무엇무엇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 사본 적이 있다. I've bought, 먹어본 적이 있다. I have eaten 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I have gone 이라는 걸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거기에 그냥 가버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 분사를 활용하셔서 I've been to America before 이라고 써주셔야 한다라는 점. 무엇을 했다와 먹었다와 먹었던 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 과거 ate과 I've eaten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켈리가 여러분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in, on, at 언제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거꾸로 물어봅니다. in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안에, 안에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in이라는 것은 안에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후에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디에 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즉, in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데요. in 뒤에 시간 성격의 명사가 오기도 하고 장소 성격의 명사가 오는데 언제 in을 써야 되냐? 큰 시간 개념인 in, 연도 앞에 우리가 in을 쓰기도 하고요. 월 앞에 in을 쓰기도 하죠. 그럼 on은요? 몇 월, 며칠. 특정한 어떤 날짜 앞에 on을 쓰고 시각 앞엔 여러분께 좀 익숙한 전지사 at을 쓰죠. 그럼 장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in이라는 걸 썼을 때 여러분께 익숙한 안에, 안에 라고 하는 어떤 공간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쓰시는 거고요. 생각보다 in보다 우리가 at을 참 많이 쓰는데요. 내가 파고다에 있다라고 할 때 파고다 안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쓰실 거면 in을 쓰면 되고 파고다라는 그 곳에 점을 찍고 있는 느낌으로 가실 거면 바로 at이라는 걸 써주시면 되죠. 그럼 on은요? on은요? 어떤 면에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층 또는 거리명에 쓴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켈리즈 올킬 영어 인강에서는요. 아주 쉽고 재미나게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켈리즈 올킬 영어 인강에서 만나요. Bye!